칠문이 연인입니다. 아 저 오르가 연주 말고 오르가니 연주하면 찌그러지 않으세요. 좀 더 웃겨. 펜은 안 챙겨. 펜이 부은 것 같다고요? 펜 괜찮습니다, 저 몰래요. 아, 난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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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어머, 나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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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아니. 아니. 이제 또 한여종의 그 홍보의 플랫폼이. 이제 1분 끝나고 2분 시작해. 이제 영상 나와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한여종 비디오드래퍼의 애니메이션, 크리로크, 웹드라마, 에버지, 아티스트와 라인스타를 만나러 오세요. 오실 거죠? 안에서. 아티스트와 라인스타를 만나러 오세요. 자, 이렇게, 안에서. 공연기술공학과 라인스타를 만나러 오세요. 안에서. 저희는 한국예술공학 학교 비디오그래퍼 두 명이구요. 저는 석왕캠 연극원 연기과에 다니고 있는 유랑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석조캠에 다니고 있는 음악원 헛브시푸드과 이성고 저희 한입정 채널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 비디오래퍼 분들 감사의 표시로 상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트레일러 제작하신 비디오래퍼 오셨나요? 네 나오세요. 한입정 채널 사랑해주셔서 감사의 뜻으로 자그마한 상품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진아 홍보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마감 끝을 너무 잘 시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마감함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호 씨. 한입정 채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한 분들은 꼭 포인트 때문에 말하고 싶지 못 시키는지 우리 음악원 친구는 마감을 너무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가장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홍보왕 이재 씨. 네. 엄청난 인력과 공을 들여서 아주 보컬에 제작하고 있는 팀이 있어서 보컬왕. 우리 고라니 잡하죠. 배우님이 나오시죠.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관객 투표를 하겠습니다. 추첨에 투표에 참여해주신 관객분들을 추첨할 건데요. 끝자리 4로 시작하는데요. 4, 9, 5, 8. 4, 9, 5, 8. 4, 9, 5, 8. 3, 3, 9. 고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요? 기종이요? 이게 뭐지? 잠깐만요. 아 소니에요. 뭐 샀는지도 몰라. 아 진짜. 네. 너무 잘한다. 아. 아. 저기. 오늘. 오늘. 오전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다행이다. 망정이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차. 고맙습니다. 호차. 호차. 아멘